도비가 필요해요 도비가 필요해요 도비가 필요해요 도비가 필요해요 도비가 필요해요 도비가 필요해요 나도 줄 거 있어 우와 오늘 인생좌 찍어야지 성격 축하해요 도비가 필요해요 교대 할때마다 맨날 말했는데 계속 틀리는거 같아 우리가 생각해서 뭐라해줘도 걔네는 자꾸 내 말을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내 뇌로는 이해가 좋다 지금 마르기 됐다 보지 않으신거같아요 소인버스 파스타도 있고 네 소인버스 파스타들 소인버스 파스타들 소인버스 파스타들 감사합니다 소인버스 파스타들 소인버스 파스타들 어마어마하십시오 항상 소월이야 주님이 안그래도 통화했는데 아오 뭘 비싼거 샀냐고 선주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돈으로서 땡큐 제일 걸러야하는 남자 유형이 많은데 1번 직제애티만 고집하려면 2번 내 말을 못알아듣는 남자 성격증나 안좋아 예전에 그랬다는데 지배님이랑 나랑 안맞을거 같은데 어떻게 친한지 모르겠어 난 느리고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난 누가 그랬습니까? 말없이 손을 듭니다 근데 너 스트레스 받는 거 보면 알걸? 야 스트레스 받는 거 보니까 둘이 잘 맞겠네 걔는 이제 알겠다 너랑 나랑 항상 화가 나 있는지 걔는 그때 신입이었으니까 졸졸하고 화가 많아 지배인하고 안하고 차이가 크지? 저 완전 틀려요 저도 약간 마인드가 다르지 아무래도 책임감이 맞아 내가 애들 안 잡으면 내가 까이는데? 그치 내 탓하잖아 칵테일 시킬 건데요 피넛콜라다 논알콜로 주시고요 혹시 여기서 조금 도수 센 게 뭐예요? 그나마 센가요? 네 그나마 센 그럼 이거 하나 주세요 자격 좋아해? 저 꽃에 버리는 저 독학이 갔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세? 와 이거 진짜 세다 올라와 술 아 그래? 눈까지 올라왔어 현주야 어울리는 걸 마셔라 단가 안 맞는다 현주야 너 진짜 어울리는 걸 마셔 소주나 마셔 앞에 꽃 선물 코스프레 그만해라 이거는 전 제 콜센터 이런 거가 아니라 네 여기 도착한 거 아니야? 아 나 무서워 쳐친 거 played from the game over 게임 over 이거 어떻게 했dag?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? 네 아 나 무서워 왜 깠어? 너 몇 개 했어? 몇 점유? 나 130 잠시! 너무 어렵네요 끝난거세요 재밌다 방탄체 잘하는데? 어딨어? 38점 아 아깝다 진짜? 2점 이벤트 하면 통상보라는 거고요 키 큰 사람들 너? 키가 몇이죠? 34요 84 아니에요? 근데 이거는 사실 사람 취향이에요 내가 만약에 단발이 어울려도 내가 뒷머리 좋으면 내가 뒷머리 한 거고 아이폰이야 도비 레 레 안나물 렛갑 millones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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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